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시장이 급등을 하고 엄청 많이 올라가면서 그 시장에서 우리가 그 기업들의 계계별로 한 3년 정도의 가치를 반영했을 때는 이 정도 적정 주가다라고 봤던 것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그 적정 주가를 넘어버린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을 넘어서는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치투자로 나는 이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거야 했어도 파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고 나서 하락하고 다시 그 가격을 넘어서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풀무원을 지금 저는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파셨네요? 네, 금방 주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투자 이꼴 장기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군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치투자지 가치투자를 무조건 장기투자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3년 후를 내다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떤 기업을 살 때 한 3년 정도는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도 그 얘기로 이해했는데요. 3년 정도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사지만 3년 전이라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빠르게 오르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풀무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한 3년 후 정도면 800억에서 900억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이자 비용이랑 법인세 같은 걸 제외하면 순이익이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풀무원이 최근에 주가가 3월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총이 한 8천 몇 백억? 한 8, 9천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순이익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 되는 가격까지 오른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요. 무조건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 투자자 분들도. 이제 가치 투자자 분들 중에 좀 성향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뭐 2, 30년 들고 있어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30년, 40년 이렇게 투자하는 거면 1, 2년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투자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 예를 들면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언급하는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삼성전자를 20년 후, 아니 20년 전, 30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100배, 200배가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사실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량 기업들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다 우량 기업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투자되어 있던 기업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때는 삼성전자가 시총 1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시총 1위는 한국전력이었거든요. 지금은 완전 달라졌죠. 지금은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시총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졌는데 그때는 삼성전자랑 LG전자 시총이 한 두세 배 정도밖에 격차가 안 났었습니다. 만약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삼성전자를 과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건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장기 투자에 잘못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결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20년을 들고 갈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그냥 한 2, 3년은 기다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기업 내용이 계속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런 기업을 10년, 20년도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내가 20년을 투자, 들고 갈 생각을 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신이 아닌 이상 그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저한테 새로운 깨우침을 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이 투자하려면 종목 너무 오래 들고 있어야 되고 나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매매를 하고 싶고 손도 막 간질간질하고 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돈을 20, 30년 묶여줄 게 아니라 좀 사실 빼서 필요한데 돈도 쓰고 또 새로운 종목들도 발굴해서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는 가치가 평가 절화된 그러니까 지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아진 혹은 그 후에 3년 뒤에 있을 그런 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면 사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다면 빨리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치 투자가 더 재밌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신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는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PER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표들이 참 많잖아요. 시장에는 그리고 가치 투자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표도 몇 개 있고요. 대표님은 주로 어떤 지표를 참부해서 좀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풀무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때 풀무원이 2년 후, 3년 후에 벌어드릴 돈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PER 개념이랑 비슷하거든요. 기업이 벌어드릴 수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못 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애초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맨 처음 나왔던 게 한 500년 전인가 그 동인도 회사 그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배당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결국 그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그 권돈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업이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게 PBR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좀 약한 상태라서요. 대주주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가치 있는 자산도 활용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묵혀두면 소용이 없는 거라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수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죠. 돈을 벌어야 배당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걸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시장에서 수급도 유입되고 뭐 이런 선순환들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봤자 그 워너머핀 얘기들 이제 가치투자회사는 많이 하는데 워너머핀은 자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도 많이 투자했었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회사가 돈이 많아서 언젠간 이 돈을 쓸, 잘 쓸 그런 기업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뭐 자산 쪽을 많이 보셔도 되겠지만 아니다. 그래도 가치는 기업의 이익으로 평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련된 흐름과 지표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 이야기로 저희가 풀무원 예로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또 글로벌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특히나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글로벌 시장이 특히나 미국 시장이 워낙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을 많이 하는데 가치투자 이런 대표님의 전략을 글로벌 주식으로 좀 옮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회사는 또 저는 글로벌 주식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까 이제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이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따질 때 하나가 아까 풀무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 풀무원이 이런 기업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인도나 터키 사람들한테 풀무원은 그런 게 못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읽으면 물론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대략 알 수는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부들이 풀무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느낌을 깊게 알기 어렵죠. 깊게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 보면 또 외국 풀무원만큼 우리가 마트에 가면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썼던 존슨주 베이비 로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많이 수입돼 있긴 하지만 그게 미국 기업인 것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또 투자로 연결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현지 사람들보다 제가 더 확실하게 그 기업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아는 기업들은 너무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은 항상 곡선과 돼 있어요. 기업들이 터무 위에 올라와 있어요. 특히 최근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 4, 5년 동안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구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쓰니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지만 또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은 접근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들이 좋다라는 기업 뭐 이렇게 요즘에 옆집 순위 엄마도 글로벌 주식 투자하더라 그럼 나도 미국 주식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전전공화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아는 그 방법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로는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점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사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요. 또 각 기업들의 종목도 워낙에 3월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이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어도 확 빠지고 지난주가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나 좀 이거 또 하락이 좀 깊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 이러한 흔들리는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 시장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가치 투자자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의 차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은 시장을 계속 전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될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까 디플레이션이 될까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근데 이제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야 누가 될 거야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또 전문가 분들마다 또 의견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그 부분 그 시장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가 이제 3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 식품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투자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빠질지 이런 거는 물론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치부를 하고 그냥 개별 기업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코로나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더라도 사람들이 먹을 걸 그냥 다 끊어버리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죠. 더 잘 먹어야죠.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었는데요. 하여튼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의 변동성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가 받아들여야 될 숙명 중에 하나가 시장은 계속 변동한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만 계속 쳐다보다 보면 그 변동성에 휘둘려가지고 사실 기업의 가치가 물론 이제 그 시장에 따라서 가치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가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시장 변동성 때문에 내 투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그런 미국 대선이나 시장 이런 변동성보다는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변 지인들 중에서 주식을 전혀 안 했던 친구들조차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번뜩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환율,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국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왜 신경 써야 될까? 우리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만 제대로 보더라도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자꾸 거시적인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해? 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사실 그 기업에 그런 관련된 영향이 좀 있으면 봐야 되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 정말 쇼보 투자자인 제 친구가 갑자기 번뜩하고 떠올리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 또 맞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고수신 것 같습니다. 고수라뇨. 그 생각을 떠올리셨으면 고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막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방금 전에 아까 풀몬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같이 제대로 평가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았다. 그래서 현금만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기간도 그럼 있으시겠네요? 네. 있습니다. 주식을 계속 가지고 돌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여기서 지금 투자할 기업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을 때는 현금만 계속 가지고 계신 그런 시기는 지금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현금 비중이 좀 더 높고요. 현금 비중이 이제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제 이런 차이인데요. 현금 비중이 정말 많아졌을 때는 뭐 한 40%, 50% 현금을 들고 간 시기도 있었고 그렇게 40%, 50%를 가지고 수개월 이상 들고 간 적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가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현금을 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아 이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어딘가라도. 뭐 다른 데다 넣어놓으면 뭐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날 텐데 현금 들고 가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충분히 있어야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들고 가는 거를 너무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현금을 들고 가는 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급 나갈 것 같다. 지금 뭐 미 대선이 다가왔는데 미 대선 결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현금 비중을 높인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투자했던 기업이 적정이 올랐을 때. 저는 한 3년 보유하려고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긴 했지만 너무 빨리 올라서 저는 이제 3년에 한 2배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한 5, 6개월 만에 2배가 올라버렸으면 3년을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적정 가치에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현금이 생긴 거지. 그것조차 시장과 무관하다. 장을 전망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현금을 100%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린 게 장이 아무리 고평가라도 싼 기업은 또 항상 존재를 합니다. 싼 기업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싼 기업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서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이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내는 기업이 한 2, 3천억이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바이오 기업이 몇 쪽까지 시총이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강남아파트가 저는 평당 5, 6천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고점을 또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주식을 일정 부분은 들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가치 투자에 대한 그런 정의부터 생각해서 저의 생각의 틀을 좀 깨주셔서 저는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가 오히려 더 재밌어지고 가치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더 흥미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투자자분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